라이카 SL의 와이파이 기능에 대해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카 SL은 와이파이를 통해 공유율을 통한 연결 혹은 곧바로 와이파이를 터뜨려 연결하는 방식 등 다양한 연결을 제공하는데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는 공유기를 한번 거쳐 연결하기 때문에 공유기 연결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호스트 모드에서는 카메라를 곧바로 와이파이 터뜨리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기기와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모드에서 앱으로 원격 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이스틱 주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와이파이를 검색하게 되며 앱으로 원격 조정을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유기에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폰 상에서 같은 공유기를 연결한 뒤에 라이카 SL 앱을 실행합니다. 라이카 SL 앱은 애플 앱 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라이카 SL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두 애플리케이션은 호환성에 관계없이 완전히 동일한 작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공유기 연결한 상태에서 탭을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 제어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해당 기능에서는 줌이나 수동 초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의 수치를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하면 셔터 스피드 버블에서 60초 혹은 1대8000초까지 ISO도 오토 50에서 5만까지 브라케팅은 노출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까지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 있으며 노출 모드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메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촬영 모드, 빠른 연속, 초점 모드, 자동초점 모드, A4 필드 사이즈, 측광 방식, 노출 브라케팅, 노출 브라케팅은 HDR 모드입니다. 사진 파일 형식, 사진 화면 비율, JP 재상도, 파일 포맷, 비디오 해상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브 모드에서는 이렇게 셔터를 누르게 되는 순간부터 카메라 상단에 초가 표시되면 이를 통해 별도의 릴리즈 없이 편리한 볼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촬영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 노이즈 리덕션을 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다시 무선 제어가 가능합니다. 카메라 상에서 리뷰가 된 것과 동일한 오토 리뷰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초점과 연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은 터치로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엔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빠른 연속으로 설정을 변경한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연사가 진행됩니다. 카메라에서 저장과 리뷰가 끝나면 다시 앱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디오 역시 동일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중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잠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중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잠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재생 혹은 홈에서 카메라 재생을 통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에셀 앨범을 통해 지금까지 전송받았던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서버를 통해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서버는 특별한 기능은 없으나 웹서버를 이렇게 켜게 되면은 공유기로 카메라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끝나게 되면은 웹서버가 활성됩니다. 이렇게 URL을 인터넷 브라우저에 치게 되면은 무선 제어는 할 수 없지만 카메라 SD 상에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환경 등에서는 웹서버를 활용하여 별도의 연결 없이 데스크탑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스트 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모드는 카메라에서 와이파이를 터뜨리기 때문에 필드 촬영에서 편리하게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원격 조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QR코드가 하나 뜨게 되는데 QR코드를 통해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곧바로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셀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QR코드 연결 메뉴가 뜨게 되는데 QR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파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프로파일 설치는 비밀번호를 건너뛰게 되는 간편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프로파일 설치된 다음 와이파이 설정에서 라이카 SLL 와이파이를 검색합니다. 검색하고 연결이 확인되면은 다시 카메라 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누르게 되는 동시에 우선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2회 과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호스트 역시 동일하게 호스트에서 웹서버로 연결 역시 와이파이를 통해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약간의 감사합니다.